안녕하세요. 푸드커플의 수영입니다. 제가 가슴 수술을 하고 왔는데요. 너무 하고 싶기도 했고 컴플렉스라면 가슴이 없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본영이한테는 사실 말을 안 하고 했는데 지금 한지 얼마 안 돼서 좀 부어있는 상태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뻥이고요. 사실은 다 가슴이에요, 가슴 이거. 제 가슴 아니에요. 가슴 모형을 샀는데 나경이 영상을 보고 제가 나경이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 해서 한번 구해봤어요. 나경이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 가슴이 아니에요. 제 진짜 가슴은 아니고 다 모형이에요, 가슴 모형. 제가 본영이랑 요즘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본영이도 볼 일도 있고 저도 이제 부모님도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한 6일? 오늘이 7일째다. 6일 정도로 못 봤는데 제가 이 가슴 수술을 하고 나타난 척 했을 때 본영이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따가 오랜만에 본영이랑 저희 집에서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커진 가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카메라에 닿아보겠습니다. 계속 챙겨 봐주세요. 계속 앉아서 앉은 키가 좀 크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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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아주 10분 남았어요. 10분이요? 네. 얼른 와요. 오랜만에 보잖아요. 알겠어요. 오랜만에 보는데 안 신나요? 신나요 여러분. 신나 죽겠어요? 네, 지금 오늘 저녁이에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하나도 안 신나 보여요. 아, 신나요? 아, 신나요? 네. 얼른 보세요. 네. 네잉. 쉼이나 기다려야 되나? 일단 제가 이렇게 옷을 꽁꽁 싸매고 있다가 퍽! 터뜨렸을 때 본영이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아, 땀나 죽겠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좀 티가 나요, 이렇게. 일부러 목폴라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본영이를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갔다고? 아, 진짜? 맛있는 거 샀니? 아니. 진짜 너무 그렸죠. 알겠어, 이따 나만 그려줄게요. 얼른 와. 네잉. 뭔데요, 뭔데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아, 잠깐만. 아, 시달려. 어, 장이야. 어, 어. 어, 장이야. 아, 빨리 일로 와봐. 빨리 손 씻고 와봐. 손 씻고 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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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지금 촬영 중이야. 빨리 와봐. 뭔데? 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서. 아니, 잠깐만. 어, 내가 문신했어. 또 하자, 잠깐만. 나도 고백할 게 있어, 갖고. 너 설마 문신했어, 제가? 문신했어? 문신 내가 왜 안 한다고 했잖아. 고백할 게 있어. 아니, 근데 고백할 게 있는데 왜? 놀래지 마. 아니, 잠깐만. 뭐 했는데? 아니, 놀래지 마. 빨리 약속해, 안 놀래기로. 바로 이렇게? 어, 약속할 거 안 할 거야. 약속해. 나 잘 봐봐. 나 잘 봐봐. 오케이. 오우. 자, 새,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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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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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요, 웃어. 잠시만요. 누구지? 누구지? 오빠. 왜요, 오빠. 나 가수스도 있어. 이거 아닌 거 같아. 가수 맞아? 진짜야? 네, 가수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잠시만요. 나 가슴 커플레스였잖아. 가슴 맞아? 가슴 맞아 내 가슴. 내 가슴 짠. 가슴 짠 거야. 아이씨. 가슴에서 무슨 덩덩덩 소리가 났는데 뭐야. 아니 뭔 소리야. 배못하는 거야. 독거덩불이 아니야.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여기봐야지. 야 이거 죄송합니다. 눈에 어따 뜨지 마요. 눈에 어따 갔을 줄 모르겠다 진짜. 아니 왜. 가슴 커서 좋지. 좋아 씨. 못 보겠다 진짜. 안 돼. 언니가 카메라 보셨지 마. 아 잠깐만. 이거 뭔데요 잠깐만. 근데 무슨. 붙인 거야 뭐야. 만져볼래? 아니 아니 아니. 만져봐. 만져봐. 내 손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야 진짜. 진짜 내 가슴 짠이야. 야 진짜 가슴 짠. 고동동동동동동동동. 왜 이런 소리가 나. 엄마 머리카락. 진짜 내 가슴이야. 왜 못 믿어. 나 가슴 수술하고 왔다니까. 나 짜증나 진짜 싫어. 벗어낸 거야 그 가슴으로. 나 지금 더욱 덥고 드시고 있어. 오늘 왜 먹었어. 아 더워가지고. 왜 이렇게 자세히 봤어 이번에는. 이런 거 다 입고 알지? 아니 그게 아니야. 어때 가슴? 세셔야지. 아니 자기가 너무 비현실적이야. 자기 등치가 요만한데 가슴은. 요만해. 왜 나도 커지고 싶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이거 무슨 컵이야? 이거? C컵. 뭐야 C컵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봤는데 애플컵 같아. 요만해.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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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안아줄게. 이리 와봐 안아줄게. 아 이거 이상해. 근데 내가 가슴이 커지면 어때? 자기야? 추워? 양심에 서놨어 말해. 양심에 서놓고 지금. 아니 양심에 서놓고. 말하라 내가 양심에 서놓고. 모녀 오빠 안녕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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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 가슴이야.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을거야. 어우 땀나. 이것 봐. 아 뭐야. 오우씨 갑자기. 뭐야? 뭐했던거야? 다음에 내가 진짜 수술하고 오면 놀라지마. 너무 놀라가지고. 예행연습이야. 저희는 이런 가슴보다는. 지금 가슴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거짓말 가슴. 아니야 진짜 카메라가 있어서 아니라. 이 등치에다가 이 가슴을 하니까. 너무 안 맞아. 나 이렇게 다니고 와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원래는. 못 보일 수 있잖아. 오늘 이러고 라면 먹자. 아무튼 이렇게. 본인의 반응이 잃었네요. 아 너무 재밌다. 어디까지 되는거야 이게? 목부터? 목부터 여기 배까지 여기까지. 안돼요 안돼요. 맞지 마세요. 여기 뱃살 있어요. 안돼요. 이렇게 영상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